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파혼을 한건지 아니면 파혼을 당한건지 조금 혼미한 그런 사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출발하기 전에 좋아요. 봅시다. 제목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나라의 이마옵시고 이래저래 어쨌든 구해주셔서 저 이제 파혼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원제. 해외선교사로 가겠다는 남친과 파혼해야겠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30대 중반 그리고 뭐 평범한 여자입니다. 제목에도 썼지만 결혼 문제 때문에 쓰는거구요. 정확히는 여러분 저 파혼할까요? 이걸 여쭤보는게 아니고 이미 파혼을 했는데 이게 옳은건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저는 지난 2년동안 교제했던 남친과 반년전부터 진지하게 결혼 이야기가 오갔었어요. 참고로 저희 남친은 작은 회사에서 과장으로 일을 하고 있으며 저는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입이 그렇게 안정적이진 않은 상황입니다. 또 남친 역시 월급이 많이인건 아니죠. 하지만 월세도 괜찮으니까 일단 시작을 해보자. 우리 힘을 합쳐가지고 잘 살아보자 등등등 이렇게 서로서로 약속도 하고 잘 이야기가 된 상황인데 에잉? 이 남자가 갑자기 해외선교사로 갈거라고 하는거에요. 그러면서 저한테 같이 가자! 같이 가자는 겁니다. 절대 가난한 나라가 아니라고 하면서 말이죠. 아니 그래 뭐 그래요. 비록 그 해당 국가가 잘 사는 선진국이라고는 하지만 저는요. 그런걸 떠나서 그 자체가 너무너무 싫었어요. 게다가 저는 무신논자입니다. 무교가 아니라 신이 있다고 믿는 것 자체를 이해 못하는 사람이에요. 완벽한 무신논자죠. 그리고 남친은 이런저랑 달리 신을 믿는 사람이고 물론 이걸 처음부터 다 알고 만난건 맞아요. 맞지만 저를 꼬실 때는 그렇게 독실하지 않았고 그저 부모님을 따라 가끔 교회를 다니는 정도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앞으로 종교 강요 등 절대 그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피곤한 일을 만들지 않겠다. 이렇게 강하게 약속을 해서 저는 그 말을 믿고 연애를 시작한 겁니다. 뭐 저를 속인건지 아니면 진짜 그랬는데 바뀐건지 모르겠지만 그땐 정말로 건성으로 다니는게 느껴졌어요. 아니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자면 처음엔 제가 거절했어요. 왜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완벽한 무신논자입니다. 신을 부정하죠. 그러니 이게 뭐 건성으로 다니든 뭐든 일단은 남친이 기독교인이고 그렇다면 저하고 사상이나 생각이 너무 다를테니까 분명 어떤 문제가 생길거라 여겼고 그래서 저한테 고백을 해올 때 아니 나는 연애하기 힘들겠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저 이야기를 하면서 저를 끈질기게 설득을 했고 아 물론 저도 이 남자가 좋아서 어느정도 타협을 한건 맞아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선교사 이거는 완전히 어나더 레벨 다른 세상인거잖아요. 실은 여러분 제가요 20대 시절에 해외유학을 해외유학을 제법 오래 했었고 당시 한인교회 선교사 부부들을 엄청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래저래 좀 알아요. 일단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해외한인교회 선교사 부부의 라이프스타일을 보면 이거 그냥 그 자체가 완전 교회와 교인 중심입니다. 겪어본 분들은 제가 하는 말 공감들 하실거에요. 그러니까 저는 매우 개인적인 성향이라서 선교사 부인으로 살아갈 자신이 아예 없었습니다. 무신론자라서 그런걸 감당할 동기도 충분치 않고요. 솔직히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저는요 신을 추종하는 사상 자체가 너무너무 싫고요. 그래서 독실한 종교인들도 역시 싫습니다. 그냥 그들과 어울리는 것 자체가 너무 피곤하고 그냥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말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뭐랄까 오글거림 그런거랑 엄청난 거부감이 뼛속 깊이 박혀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냥 파혼하자고 했어요. 사랑으로도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헤어지자라고 했던거죠. 그런데 남친은 이런 저에게 되려 역쟁을 내며 야 이건 내가 변한게 아니라 조건이 변한거야. 너는 처음부터 내 조건만 보고 결혼 결심한거야? 어? 이러는데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볼 것도 짓불 볼 것도 없는 사람 짓불도 없는게 조건은 무슨 조건 혹시 오해들 하실까 싶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저나 이 남자나 둘 다 가진게 없어요. 집안도 마찬가지 그냥 고만고만한 서민들입니다. 여하튼 이 남자에 대한 사랑은 진짜였거든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종교만큼은 극복이 안되가지고 그냥 파혼을 한거에요. 그래요 이게 하나도 안 아프다 그러면 분명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제 결정의 후회는 아예 없는데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 1번 에? 아니 선진국의 선교사가 왜 가요? 그리고 일반 직장인이 갈 일인가? 이거 그냥 수쓰는거 같은데? 대댓글 저 남자가 가겠다는 나라 아마 일본일 수도 있어요. 의외로 선교사 파견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일본이. 뭐 그렇다고 합니다. 2번 제가 봤을 때 선교사는 그냥 개뻥이구요. 그럴싸하게 님이 먼저 헤어지자 이렇게 말을 해줄 그런 건덕지를 찾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 해외 파견 선교 모임에 썸타는 혹은 썸을 타고 싶은 여자가 있거나 뭐 그런거죠. 어쨌든 저 남자 당신과 결혼은커녕 헤어지고 싶은거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해 보여요? 내 댓글 맞아요. 헤어지고 싶어가지고 그지같은 수를 쓰고 있네. 깔깔깔깔 2번 아니 설령 그게 진짜라 해도 그래. 선교사 이거는 종교도 종교지만 봉사같은걸 되게 중시하는건데 가치관이 다른걸 어떻게 평생같이 살아요? 못살죠. 그래 놓고 가스라이팅하는거 진짜 가정스럽네. 아니 사기는 지가 쳤으면서 뭐야 예수님한테 배운건가? 3번 정말로 선교사로 나갈 사람이었다면 지금이 아니고 몇년전부터 마음을 먹고 준비를 했지 이렇게 급작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이건 말도 안되는 소리죠. 즉 다시 말해서 님이랑 결혼하기 싫어가지고 핑계대는 거라고요. 오케이? 되겠구요? 그렇지. 정말로 선교사로 살 의지가 있는 사람은 말이죠. 비종교인과 결혼 아니지 그 이전에 연애 시작도 안합니다. 네. 4번 지금 댓글들 보면 저 남자가 스니랑 헤어지기 위해 일부러 술을 쓰는거다. 이런 댓글이 많이 보이는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만약 헤어지기 위해 일부러 그런 술을 쓴거라면 마지막에 저런 소리도 당연히 안했을거에요. 그러니까 저 남자는 원래부터 독실했던거고 스니와 연애 그리고 자연스럽게 전도까지 할 목적으로 안그런척 연기를 했던걸로 보여요. 그리고 이제 스니 나이도 있고 연애도 오래 했으니까 당연히 못 헤어지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질러본겁니다. 선교 이야기를 꺼내면 스니가 막 울면서 그래 자기의 기쁜 뜻에 감동했고 나 개종해가지고 같이 해외 나갈게 이럴 줄 알았던거죠 뭐 억지가 아니구요 제가 본게 있어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참고로 이거요 그러니까 선교하고 싶은 사람들의 로망이라고요 데리고 나가는거 어떻게 근데 일이 이렇게 자기 뜻대로 안풀리니까 상대를 사탄 취급하는 것도 그래 완전 똑같아 5번 자신이 변한게 아니다. 조건만 변한거다. 이따 썩은 개변들어놓는거 진짜 극혐이고 유치하죠. 아니 그럼 뭐 어느정도 변해야 자신이 변한건가? 성전환해가지고 R2개를 없어져봐야 그래야 변한건가? 아니지 아니야. 이러면 말이지 이것도 그저 외적인 요소나 생식기 모양 정도만 변한거니까 아주그냥 미세한 조건이라고 말할놈이야. 끌 끌 끌 끌 6번 에? 조건보고 결혼 결심했냐라니 뭘까? 아니 처음부터 월세 살기로 한거 아니었어? 무슨 조건? 7번 끌 끌 아니 결혼할 자기 여친도 전도 못하는 놈이 선교사는 개뿔 이 자식 이거 혹시 회사 잘린거 아니야? 끌 끌 끌 8번 완전히 헤어지기 전 후라이팬으로 대가리 확 후려쳐가지고 다이렉트로 주님 기태 꽂아버리세요. 선교 안가도 되게 끌 끌 끌 끌 바로 천국으로 보내주는거야. 저도 이거 보니까 생각나는게 있어서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주 옛날에 한번 풀었던거 같은데 한번 더 풀게요. 그러니까 한 10 한 5 6년 전에 제가 아직 서른 안됐을 때 그때 이제 제 친구하고 작은 기획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가수 한번 키워보자 해가지고 애들 모아가지고 했는데 어떤 애 하나가 노래를 정말 잘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앨범도 냈고 TV에도 나왔습니다. 물론 뭐 잘 안됐지만 어쨌든 노래 정말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아까우니까 한번 더 해가지고 한번 더 해보자 이렇게 파이팅을 하려고 하는데 얘가 어느 날 갑자기 못하겠다는 겁니다. 안 할거래요. 너무 아깝잖아요. 몇 년을 준비해가지고 했는데 왜 안 할거냐 그랬더니 자기는 이제부터 주님의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선교사로 나가겠다 이거예요. 솔직히 저희는 어이 없잖아요. 막말로 돈도 많이 들었고 시간도 많이 들었고 그 노력 그거 다 어떡할 거야. 그래서 둘이서 그걸 한번 어떻게든 잘 뭐죠 설득을 해보려고 하는데 얘가 뭔가 하나를 보여주더라고 하나를 딱 보여주는데 그때 완전히 마음 접고 어 그래 가라 했습니다. 얘가 뭐랬냐면 갑자기 보는 앞에서 눈이 희뜩 뒤집어지더니 이렇게 뒤집어지더니 이런 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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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하는 거야. 말하다가 갑자기 방언이라 그러죠. 이야 바로 식어버리더라고. 아무튼 뭐 그런 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